야 너구리 애들 밥 갖다 놀자. 자식들 밥통이 커졌는지 훗쳤나 먹더라고. 많이 모자라? 아니 뭐 그 정도는 됐어. 자식들 싸우지도 말고. 야 까마귀. 김밥도 밥 좀 갖다 줘라. 야 도련님 다음부터 니가 갖다 처먹어. 내가 니 종년이야 맨날 갖다 맞히게. 나도. 먹어 너. 뭘 봐. 먹어 두라고. 또 처먹고 싶으면 말해. 왜 그래. 누구야 왕촌을 쓱싹 해간게. 무슨 얘기야. 귀신을 속여라. 고양이 이마빼기만 한 대구역전 앞에서 함께 뒹굴 때부터 왕초 쌍판띵만 보면. 쥐가 마려운지 덩어리가 마려운지 다 아는게 나아야. 신고 언니 같다 인마. 저 먹물. 김밥? 김밥 저놈. 여기 틀렸다간 우리 식구들까지 위험해져. 내가 알아서 할게. 족발이 나리들 냄새 맡을까봐 걱정돼서 하는 얘기야. 개나리들 그거 한 번 꽂으면 끝까지 그래. 야. 내가 결정한 거잖아. 알았어. 아니 잠시만 내일 잔치 있는 거 알지? 응? 뭐? 그 이 시내 그 싸전 문 여는 날인데 그 고사 지낸다고 한번 질 편하게 놀아달라고 그랬잖아. 오케이. 오케이.